안녕하세요. 보부모델 몽근영입니다. 스모키 메이크업이라고요. 주변에서는 이 메이크업을 좀 섹시해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랑 거리는 뭔가 같고요. 이번에 찍는 컨셉이 오빠의 리틀걸이라고요. 기존에 있었던 소녀다움을 좀 벗고 저도 이제 내년이면 스모 살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스무 살을 맞이하는 소녀와 약간 긴 게 언니? 한녀의 어떤 경계선에 서 있는 거 그런 편집이라서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. 립글로스요.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연한 분홍색? 네. 컬러성 글로스. 글로시? 흐흐흐. 매일 촬영할 때마다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는 것 같아요. 한 4개월만 있으면 한 4개월만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